넌 이름이 뭐야? 강희식 그 이름 가슴에 새길게 나 경찰이야 당신 엄마 내가 찾아줄게 그래 믿어볼게 강남순 그 경찰 이름 아세요? 간희식 간희식 네? 얼굴 기억해요? 잘생겼어 완전 하지만 내 스타일이야 그 여자분이 강영사님들로 잘생겼다고 하던데요? 그래서 바로 강영사님인 거 알았어요 물론 너는 있어가지고 고맙다 근데 경찰 너네 집은 어디야? 집은 왜? 연락 안 되면 찾아오게? 오! 똑똑해 저기 뭐 1번 꾹 누르면 내 번호야 연락해 응 뭐다잉 뭐 또 필요한 건 없고? 자 자 가 너 맥주 팡 떠오마시더라 마시면서 충두치더라 그것도 야광판스 입고 묘하게 질질 끌려다니는 이 단계 근데 나쁘지 않아 야 야 그냥 가면 어떻게 해? 그럼 뭐 노래라도 부르면서 갈까? 잘생겼어 너 잘생겼다고요 아 제 생각에는 지금 기숙하네 환생같다 강남순 씨는 일반 사람들이랑 다릅니다 힘이 너무 세어 너무 세어 너무 합니다 괜찮은거지? 따라와 어딜 가는데? 우리지 우리 엄마 찾아줘서 고마워 나 어디서 자? 희식아 나랑 밥 먹을래? 어 그래 먹자 밥 너 이름 희식이잖아 희식이가 몽골말로 은혜롭다는 뜻이야 너랑 너랑 있으면 좋은 사람이 될 것 같애 남을 도와주게 될 것 같고 너 근데 언제까지 나한테 간이식이라고 할래? 말이 씨가 된다고 너 이러다가 진짜 내가 간이라도 이식하면 어쩌려고 그래 그럴 일은 없을 거야 내가 너 지켜줄 거니까 우리 남순이 좋아해요? 왜? 지금 걱정하고 있잖아 아니 뭐 걱정한다고 다 좋아하는 건 아니죠 나부네 까불지 말라니까 까불고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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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 한국 영화 보니까 이렇게 좀 부르더라 아이 브라더 어? 우리들이 성도 같잖아 아이 브라더 우리 남순 좋아해요? 아뇨 아닌데요 아닌가? 남순아 데려다 줄게 됐어 필요 없어 우리 집 바로 여기야 간이식 어쩐 일이야 운던 소리 없었잖아 영 마음이 안 놓여서 내가 너 이렇게 까불고 있을 줄 알았다 강남순 너 힘만 믿고 까불지 마 까불 건데 나 까불려고 태어날 건데 응 하여튼지 맘대로야 야 제발 부탁인데 사고치지 마라 걱정 마 얼른 가 어? 얼른 가 일단 바빠서 먼저 들어가니까 이따 전화할게 어 네 안녕 야 마스크만 진 손 깨끗하게 씻어야 해 잘자 어제 너무 애썼어 너 정말 최고야 그래도 까불지 마 그 이유 알 것 같아 하하 하하 하니씨 귀여워 까붓는 게 누군데 한국 드라마에선 한국 남자들이 예쁘단 말을 그렇게 하더라 거기서 이런 것도 나오던데 가져봐봐 남자친구? 안녕하세요 강이식이라고 합니다 직업은 경찰입니다 남순이랑 어떤 사이에요? 아직 뭐라 단정 지을 순 없지만 꼭 필요한 사이인 것 같습니다 살면서 가장 아픈 게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거야 너 괜찮아? 병원 안 가도 돼? 나 완전 재질에 맞아 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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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널 보면 늘 기분이 좋아 넌 날 기분 좋게 만들어 나도 그런데 할머니 하니씨 잘생겨먹는다 아주 잘생겼어 프레스기로 널 눌렀다고? 이거 미친 새끼 아니야 내가 널 뭘 믿고 거길 혼자 보냈지? 내 잘못이지 내 잘못이야 저녁에 우리 술 한잔 할래? 브라더? 술 먹자네 내가 그 그림자로 뛰어가서 빛이 돼주고 싶어 내가 내가 꼭 그렇게 할 거야 내가 도와줄 테니까 어떻게 할까? 내가 그리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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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넌 귀신이 이렇게 허접해 그리워 이 참 헤르텔 까불지마 복불들 류쇼 말이야 강경은 좋아하는 거 같지 않냐? 눈빛이 장난이 아니야?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저 새끼가 남순이를 왜 좋아합니까? 지금 누구 디스하는 거야? 강경은이야? 류쇼야? 이런 미친 손 안 돼? 이 자식이 어딜? 이 손모가지를 확 붙들어 불러 이 잘 자요 미친... 잘 자요? 우리 집으로 가자 나랑 살아 뭐? 그 자식이 안으면 안기겠더라 가니시 그거 힘 뒀다 뭐해 확 밀어냈어야지 너 질투하는 거 귀여워 가니시 한 입만 한 입만 나 사랑하는 사람이랑 첫날밤 보낼 거야 졸았구나 안 졸았거든? 졸았네 가니시 나 일하러 가 너 올 때까지 기다렸는데 안 오길래 너네 집 냉장고 뒤져서 맛있는 밥 해놨어 잘 잊지? 아... 왜 이렇게 불안하냐 어이구 장하다 장해 일러울이 칸 안 오길래 가지마 지금부터 힘쓰지마 눈 감아도 잘생겼다 형이 죽고 나서 결심했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는 일은 다신 없게 하겠다고 넌 내가 몸이 가장 따뜻하고 일 잘하고 멋진 경찰이라고 그리고 가장 멋있는 밥 자고 너가 있어서 다행이야 네가 나한테 아주아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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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중해 너도 나한테 아주아주 소중해 소중해 지참 내르타이 미치겠어 미치겠어 에잼 빛네에 지찰로 뒤발성 네 찰로 약 뱉시 뱉 디모 잘 끝났다 너 그 집에 있을 동안 성과가 있길 바래 엄마는 기대하는 바가 크니까 실망시키지마 딸 음... 진짜 약 존인 날씨 묵때레걸 저런 뭐였을지 깼은거야 나중에 나랑 같이 놀러가 몽고래 거기 가서 내가 양 젖도 짜주고 허락도 해줄게 나 사실 좀 겁나 뭐가? 유시오가 미쳐날뛰다가 불똥이 너한테 튈 것 같아서 애초에 내가 한국에 온 것도 널 만난 것도 다 운명이야 신이 나한테 이렇게 특별한 힘을 준 것도 다 이유가 있을 거야 난 평범하게 살 수 없어 철렁 이러다 내가 죽는다고 해도 왜 그런 소리를 해 절대 죽으면 안 돼 네 목숨이니까 네 맘대로 죽어도 된다고 생각해?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약속해 약속? 약속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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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어? 너가 진짜 나 너 죽는 줄 알고 내가 얼마나 무서웠는 줄 알아? 내가 안 죽는다고 했잖아 괜찮아 난 아빠 되면 난 아빠 되면 정말 좋은 아빠가 될 자신 있는데 나한테 뭐 해줄 거 없어? 뭐? 아, 있잖아 이거? 또 나오또 이거는 요 너